지금 제 태블릿에는 강력하게 물리학 만점으로 이끌어주는 물리학 강좌가 담겨져 있습니다. 승난도 모의고사 강좌 언박싱 시작해볼까요? 음... 이 모의고사 반응들이 엄청나네요. 문제 속 상황 해석 및 해결 방법을 탐색할 수 있고 EBS, 평가원 출제 경향 반영하여 수능의 방향성도 파악하고 수능과 난이도, 배열까지 유사하게 구성한 모의고사라며 진짜 정말 좋아요. 더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. 물리학 만점을 받게 하는 훈련들이 정확하게, 명확하게, 강력하게 이끌어주니까 만점으로 이끌 강력한 강좌. 장민웅의 승난도 모의고사